네, 시장의 유망기업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치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줄 기업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최근에 소개해주셨던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 말씀해주실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FNSTEC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충남 아산에 있는데 그때 왕복 한 4시간 걸려서 다녀왔는데요. 먼 길 다녀오셨네요. 네, 일단 회사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나 요즘에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회사들에 갔을 때 IR 담당자분들이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항상 삼성전자하고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집행해야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이 회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회사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많아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친환경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일단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 OLED 소재의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죠. 이눅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로스라든지 근데 이쪽은 장비 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었고 이제 1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주요 매출처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 LCD부터 2014년 OLED 양상까지 지금 주요 벤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디스플레이 장비가 매출의 3분기 기준으로 76% 정도 그리고 부품 소재가 24%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회사들은 결국 전반 고객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일반 회사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70% 차지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 회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매출이 그 당시에는 20%가 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매출처를 다변화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BOE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이런 OLED 관련 회사들은 좀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 회사는 중국 쪽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어쨌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좀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UV 램프라던가 OMM 그리고 CMP 재사용 패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의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매출도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지금 수주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올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의 QD패즈 15K 집행에 맞춰서 이미 11월 달에 255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를 일단은 최근에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QD패즈2 캐펙스 투자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신규가 투자가 집행이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느는데라는 게 사실 궁금하실 텐데 이런 사례를 과거로 좀 돌아보자면 2015년도 16년도와 17년도 정도를 보자면 그때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A3랑 A4 공장 투자가 집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한 6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동사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한 예상치가 한 48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50%를 감안을 한다면은 보수적으로 내년도 6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상승 사이클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F&S 테크인데 사실 주식을 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데 LG와 삼성의 OLED 협력 소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나요? 결국은 이제 캐펙스 투자가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는 뭐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그런 실적과 관련해서 수혜도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를 이제 내년도 PER로 끌어서 보면은 지금 PER이 지금 8배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도 많긴 하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실적은 잘 나오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OLED 마스크 이게 검사 장비 쪽인 것 같던데 여기에 또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쪽은 어떤가요? 네, 이게 OMM이제랑 FMM을 개발하는 업체인 이제 위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이제 65억 원 정도 들여서 66.67%의 지분을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OMM 마스크는 이제 OLED 마스크 시장이다 라고 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생산 능력이 캐파가 한 2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OMM 시장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냐도 같이 보자면은 위폼스를 비롯해서 상장사인 PIMS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인 풍원정밀이라던가 세우인 코퍼레이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OMM 국내 시장이 시장 규모가 한 1천억 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분을 한다. 이제 N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250억 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100에서 150억 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F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게 지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쯤에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기존에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판매가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또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재사용 CMP 패드라는 게 있던데 이쪽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 회사를 볼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조사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CMP 패드 시장은 연평균 5년간 5% 이상 성장을 하는데 CMP 패드가 이게 반도체 평탄화 공정용 핵심 부품이라고 나오던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사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화학적 기계적으로 연마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소모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은 2026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시장 규모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런 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사용 연마 패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폴리우레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다 쓰고 소각을 할 때 폐기비용도 들고 온실가스 배출도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이런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공동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게 30% 이상을 이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금 포인트는 ESG거든요. 경영을 ESG 쪽으로 해야지 이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게 삼성전자 화성 17라인의 라인에 이제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외의 라인도 충분히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 삼성전자가 투자할 C&P 패드 정도의 매출이 한 5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듀퐁이라는 회사가 시장점 여기에서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재사용 연마 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겨줄 수 있고 특히 동사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MS가 높아가면은 내년도에도 분명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목표 주가도 한번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5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19,800원을 좀 보고서에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좀 보면은 동종업체가 이게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다 보니까 이게 피어그룹을 선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OLED 마스크 사업을 영위하는 PIMS라던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뭐 필옵틱스 같은 회사들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 PER을 내면은 한 1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만 할인을 한 한 12배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내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EPS 한 1650원에 PER 12배를 곱해서 19,800원을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NS 테크 기업 탐방 리포트 독립리서처 벨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